반갑습니다. 성지준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뿐만 아니라 생각하시는 게 문재인 정부 때부터 대한민국의 법치 질서가 완벽하게 무너졌다라고 보실 것 같아요. 정말로 진짜 광기 그 자체 아니었습니까? 물론 예상된 모습이었죠. 박근혜 전 대통령 또한 마찬가지로 그 때법과 광기로 인해가지고 그렇게 탄핵을 당했다 보니까 당연히 그거를 발판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졌던 문재인 정부야 뭐 오죽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문재인 정부가 지난 정부 박근혜 정부가 탄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득표수가 과반이 되지 못했다라는 거. 이거를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겁니다. 50%를 넘지 못했죠. 그렇죠? 보수 정권이 탄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보수에 대한 차선책으로서 문재인을 과반으로 찍어주지 않았었습니다. 그때 당시 안철수랑 홍준표 두 사람이 단일화가 됐으면 문재인 정부는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사실상 그거에 대해서 안철수, 홍준표 두 사람은 다 원죄가 있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정말로 문재인 정부는 광기였습니다. 조국 사태로 그 광기가 표현이 되는 것이죠.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어요. 서울대 교수였다라고 하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인 사람이 자기의 어떤 아들과 딸을 위해가지고 입시 비리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거. 정경심 교수 또한 마찬가지로 교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저질렀다는 거. 그리고 그들에 대한 범죄 혐의가 정경심 교수가 1심, 2심, 3심 싹 다 유죄 확정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따르고 있는 대깨문들. 그때는 뭐 개딸이 아니라 대깨문 아니었습니까? 대깨문들 같은 경우는 조국 아저씨는 잘못이 없습니다. 우리 조국 장관님은 잘못이 없습니다. 우리 정경심 교수님은 잘못이 없습니다. 라는 식으로 수백만 명이 모일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 정말 저는 그거를 보면서 광기를 느꼈습니다. 천운으로 정말 그 광기가 0.78% 차이로 우리가 극복할 수가 있었고 윤석열 정부가 만들어질 수가 있었죠.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어떻게 된 것인지 이재명과 조국, 문재인 등등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가지고 제대로 처리를 못하고 시간이 지금 계속해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순간에 보수 지휘층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실망하고 있는 상당 부분은 거기에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더 강력하게 이 사법 리스크를 결단을 내릴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오히려 지금 이재명과 원팀이다, 협치를 하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더 많은 분들이 실망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기세에 맞게끔 민주당은 진짜 더 폭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예 그냥 법 위에 있다고 자기들이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잘 보여주는 게 특검이죠. 특검을 통해가지고 기소조차 해버리겠다 이렇게 주장했던 게 민주당이었습니다. 판사조차도 마찬가지로 특검을 해버리고 재판부 또한 마찬가지로 단체로 뛰어나가가지고 판사를 가지고 뭐라고 하고 그리고 검찰 조직을 마비시키고 있는 게 지금의 민주당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 시점에서 정말 조금이라도 사법부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한다고 한다면 사실상 지금 최후의 보루로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법원밖에 없다라는 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무슨 행정부에서 어떻게 국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안도 아니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뭘 할 수 있는 그런 사안도 아니고요. 남아있는 유일한 카드는 뭐밖에 없다? 사법부가 역할을 해주는 거. 과하게 처벌해야 된다? 그것도 아닙니다. 상식적으로만 해달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진즉에 이재명이는 구속이 됐을 것이고 유창원 같은 인간만 없었으면은 그러면 이 사단이 나지도 않았을 것이고요. 아직까지 기회는 그래도 있죠. 조국이 구속이 되고 이재명이 구속이 하루빨리 되는 거. 과도하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상식적으로만 보면 됩니다. 이번에 이제 그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의 핵심 축이라고 할 수 있는 김용이 보석 허가가 돼서 석방이 됐습니다. 김용 같은 경우는 아시는 바처럼 이재명의 정치 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20억 정도를 그렇게 만들려고 했고 유동교로부터 뇌물까지도 받았다. 이래가지고 징역 5년이 이미 1심에서 선고가 된 상태입니다. 원래 이제 김용 같은 경우는 내달 2일에 석방이 될 예정이었죠. 구속 이제 만료 또 시점이 있기 때문에 그게 내달 2일이었는데 20일 정도 24일 정도 앞서가지고 법원에 일단 보석 허가를 해준 것입니다. 나오자마자 이제 김용이 하는 얘기가 뻔하지 않습니까? 거짓말로 사건 만든 조작 검찰 범죄가 밝혀질 것이다. 뭐 이따위 소리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검사가 막 거짓말을 한 것이다. 그래서 판사님 또한 마찬가지로 속은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택도 없는 헛손입니다. 이미 판사님 또한 마찬가지로 1심에서 김용 측의 그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라고 대부분 각하를 시켰고 유동규 씨의 진술이 대부분 신빙성이 있다라고 인정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1심에서 5년이나 나왔던 겁니다. 추징금 또한 그렇게 세게 나왔던 것이고. 그리고 논란이 되고 있는 김용의 지금 위증 교사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도 재판부에서 1심 재판부에서 사실상 범죄함의가 소명이 됐다라고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 또한 마찬가지로 위증 정황이 인정이 됐다라고 판결이 나온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수사도 본격화하고 있고 얼마 안 가서 기소가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어떤 분들이 그렇게 질문을 하실 것 같아요. 아니 김용 같은 인간을 왜 도대체 보석 허가를 해주는 것이냐. 이거야말로 판사님도 지금 김용에 대해서 봐주게 하고 있는 거 아니냐. 2심 재판에 가서 이거 혹시 또 뒤집힐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염려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까지도 생각을 합니다. 하필이면 또 김용의 보석 그 심사가 열리는 날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죠. 최은순 씨에 대한 이제 가석방 심사 그것도 이제 같은 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최은순 씨 같은 경우도 결국에 이제 보석이 됐고 가석방이 됐고 김용 같은 경우도 석방이 되다 보니까 이게 뭔가 모종의 딜이 있었던 거 아니냐. 뭐 이렇게까지도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좀 오해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짚어드렸던 것처럼 김용의 원래 이제 구속 만기 기간이 내달 2일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각 이제 그 1심, 2심, 3심, 3심은 아니고 1심, 2심 같은 경우는 이제 6개월 정도를 갖다가 이렇게 구속시킬 수 있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구속이 되고 난 다음에 6개월 정도 되는 시점이 내달 2일이다 보니까 내달 2일이면 자연스럽게 이제 김용은 석방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걸 이제 20일 정도 앞당겨가지고 법원에 이제 내보내준 건데 질문이 드는 거는 그거죠. 아니 2일이면 2일까지 그냥 다 있도록 만들면 되는 것이지 뭐 타로 도대체 김용을 갖다가 보석을 해줘가지고 2심 재판을 받는 동안에 저렇게 구속이 안 된 상태에서 재판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냐라고 하는 질문이 드실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어떤 허점이 있냐 만약에 김용이 2일까지를 갖다가 다 채우고 석방이 되게 된다면 구속만기를 다 채우게 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냐 구속만기를 다 채우고 2심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긴 시간 동안 사실상 법원에서 김용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아무것도 없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말씀을 드리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2일을 다 채우고 난 뒤에 김용이 이제 뭐 관련된 사람들을 만나고 증언 같은 거를 이제 또 회유를 한다든지 증거를 어떻게 할지 이런 얘기들을 쏟아내면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구속만기를 다 채우게 된다면 그거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사실상 이미 만기를 다 채웠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석방이 끝나고 난 뒤에 어떤 식으로 회유하거나 증거를 인멸하거나 이거에 대해서 법원이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법원에서 구속만기를 채우기 전에 보석을 해주고 그리고 보석을 하면서 전제 조건을 달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네가 사건과 관련된 직접적 간접적으로 관계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그러면 이제 보석이 취소가 되라든지 이런 식의 어떤 조건을 달아놓게 된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2심 재판을 받기 전까지 사실상 김용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관련된 사람을 접촉하는 걸 막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번에 그래서 법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사람을 만나지 못하도록 증거인멸을 못하도록 그런 식으로 조치를 취했고요. 심지어 위치추적기 또한 마찬가지로 김용한테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법원의 조치 같은 경우는 김용을 봐주게 하겠다라는 식의 의도보다도 사실상 김용이 증거인멸을 하거나 관련된 사람을 만나는 거를 원천적으로 차단시키겠다라고 하는 법원의 의지가 더 컸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1심에서도 5년이 나온 마당에 2심 재판부가 김용에 대한 봐주기를 할 리는 이것만 보더라도 없어 보이고요. 사실상 이제 얼마 안 가가지고 법원 또한 마찬가지로 2심도 똑같이 판단을 내려서 5년이 똑같이 나올 거라고 저는 보입니다. 김용뿐만이 아니라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김만배도 있습니다. 김만배 같은 경우는 이른바 50억 클럽의 박영수 전 특검과도 지금 연관이 돼 있는 상태인데 박영수 재판에 나가가지고 김만배가 일으키게 합니다. 청탁은 없었다.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에 오른 사실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고 진짜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하네요.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에 올라있었던 박영수 덕분에 당시 이제 그 대장동 개발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발할 때 그거를 이제 만들 때 200억 가까이 되는 그 총알을 준비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김만배가. 도대체 그럼 김만배가 뭘 믿고서 그렇게 진짜 어마어마한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에 들어가 있었던 그 박영수의 뒷배를 믿고서 그리고 또 박영수 또한 마찬가지로 검찰 조사 결과에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200억 원 상당의 땅과 부동산을 약속받아가지고 그 대가로 지금 대장동 개발을 도왔다. 심포지엄이 만들어진 거 도왔다라고 하는 게 검찰 조사가 지금 다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박영수가 없었으면 그러면 김만배가 뭘 믿고서 도대체 뭐를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심포지엄을 만들고 추진할 수가 있었는데요. 터무니없는 소리죠. 그렇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는 모든 것들을 모르고 남욱, 정여강, 정여강 이런 애들이 주도를 했던 것이다. 남욱이 뭐라고? 정여강이 뭐라고? 얘네들이 뭐라고 도대체 이런 큰 사업을 갖다가 대장동이나 위네나 등등 이런 사업을 개발할 수가 있는 겁니까? 김만배가 뒷배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김만배는 뭘 믿고 그렇게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박영수라고 하는 뒷배가 있었기 때문에 이재명이라는 뒷배가 있었기 때문에 지극히 상시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재판부에 나와가지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법부가 나서가지고 어쩔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비극입니다. 정치 문제가 사법화되어 있다는 게 비극이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비극을 끊어내야죠. 명확하게 사법부가 상시적인 판단을 내려주셔서 김만배나 김용이나 이재명이나 조국이나 이런 진짜 잡다한 인간들 하루빨리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대한민국이 사는 길입니다. 유동규 씨가 증언했던 그 수많은 내용들 그 내용들의 10분의 1 정도만 인용이 되더라도 100% 다 구속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